저의 아이가 강민호 파이팅 정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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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셔서 인체미널 시즌을 보내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다가 우리 사회수단과 감독님을 향한 응원 메소리를 적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악기 마무리 마지막 경기까지 다치지 말고 꼭 잔류할 수 있는 시즌 마무리 부탁드리고 유상철 감독님께서는 하루빨리 완쾌 기원 드립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! 오늘 마지막 시합인데요.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우리 감독님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! 고춧가루 찹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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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인천 유상채 감독님이 보셨습니다. 기사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통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. 좋은 결과를 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 거라고 얘기를 좀 했죠. 자, 내가 아까 미스팅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다 해보니까 다 내려놨어요. 다 내려놓고 모르게 이 경기에만 집중하자. 알겠습니다. 너무 좋다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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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컷터섬 자, Heroes! 저희가 모두 한반도 함께 시원합니다. 10-1. 5-3. 잘 JAY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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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해. 개고 왔어, 지금. 아, 진짜. 여기 한번 해볼라고, 진짜. 봐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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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자 하러 와서 의지라는 일, 절실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공연이 너무 놀라웠습니다. 최 oxide 고맙습니다. tok 고맙습니다. 돌 일반иб dyson 와 fl perquè 유세! 유세! 유세!